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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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내에서 어저께 개장하고 나서 뉴욕 증시가 올라갔, 나스닥 증시가 올라갔었던 거를 다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기간 조정 가능성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. 단기적으로 감회수 권역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제한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중소형 주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동안 조금 못 올라왔던 혹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었던 쪽이 자동차 관련된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. 이것은 2차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통신장비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대형주가 최근에 정말 좀 많이 올라왔고 또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고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그 기간도가 좀 메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네 그러니까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상당히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2,500포인트 일부 좀 돌파도 시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2,600, 2,700 간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뭐 어찌되었든 현재 2,500 혹은 2,400 초반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테마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굿머니7에 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연결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코스피의 상단선을 2,500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2,500선을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2,500선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대형주 참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주가의 흐름을 결정을 할 텐데 요즘 들어선 살짝도 좀 지지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감사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사실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뭐냐면 EUV라든지 이런 첨단 그리고 DDR5 쪽 앞으로 수요가 높을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투자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었고 재고가 좀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다. 완세트 업체들이 재고가 좀 많기 때문에 재고가 수요가 좀 감소가 주문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인 매출하량 감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어요. 그럼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감상을 할 수밖에 없다.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 강제적인 감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수 있다.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감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안 했지만 자연적인 감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. 저는 어찌됐든 지난주도 반도체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흐름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거든요. 그것이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이끌었고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감상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한 50% 감상을 하겠습니다 했다라면 과연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중소형주 소부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?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소부장주들은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분들의 기업들의 주가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또 AMD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하게 앞으로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라고 말은 했지만 보여줄 내용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AMD 실적이 데이터 센터 수요일에 대해서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확신, 기대감을 조금 더 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1분기 이후, 1, 2분기 정도 이후에는 재고 횟수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이어갈 수 있고 저는 ISC라든지 PSK, 이스페타시스, 네오셈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, 반도체나 이 쪽에 관심을 보이되 약간 데이터 센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를 조금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2차 전지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급등과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이슈도 참 많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종목 선택하기도 힘들고 2차 전지를 사실 업종 전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슈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좀 연결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? 뭐 일단 테슬라를 뺄 수가 없죠. 테슬라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V자 반딩이에요.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50% 하락했던 부분들을 1월 달에 80% 이상, 88%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V자 반딩을 줬거든요.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2차 전지 소재주, 자동차주들도 반등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권들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의 주도주가 변화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많이 안 했고 이것이 약점을 잡혔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약속된 게 있으니까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동안 저평가 받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기존의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. 가격 조정이 나올지 기간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존의 성장주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주가에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박스카 하단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LNF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라든지 D&T라는 회사는 약간 장비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주가가 좀 터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도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잘 갔었던 종목을 보기보다는 좀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한 번 이슈가 받은 종목들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소외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전환이 주목받을 수 있었는데 좀 덜 주목받았던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게 소외주가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어서 저개도 위세형 정책 관련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떻게 보셨나요? 이게 원래는 지난 12월 달에 한 번 이슈가 됐었죠. 그때 이제 좀 미국에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왔었죠. 어드벤트 PE가 믹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. 내가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빅스를 다 탕감해주고 더 높은 가격으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좀 관련해서 위성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AI라든지 로봇에 좀 밀리면서 좀 주가가 반응을 좀 못했다가 최근에 결국은 다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제 2분기에 국내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우리나라를 이제 나라가 국토가 작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배드?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테스트하기에 좀 좋아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현재 시류하고도 잘 맞는 흐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킨 게 있고 위성 제작 단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리고 적외소 위성은 고개도라든지 정지 위성 대비해서 상당히 크기도 작고 금액도 낮아요.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발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성 통신 시장이 2040년에는 뭐 5,846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.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본다라면 이쪽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지금 시류에 맞다라는 게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통신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5G가 이걸 다 커버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자율주행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위성으로 쌓아줘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.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테마가 단번에 끝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장에서 진입한다면 테마가 일시적으로 끝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핵심 인력을 좀 스카웃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제노코 솔리드 같은 업체들 저는 꾸준하게 약간 많이 오른감은 일시적으로 많이 오른감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조정이 안 나온다면 추세는 이미 좀 변화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짚고 왔고요.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